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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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쿨기를 아끼라는 거야? ㄷㄷ 아니 3분 쿨기야? 2분 쿨기는 소셜이기 아, 망했다. 특성암 막 갔다. 돼지 양 지퍼러시네? 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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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후 광역피해 잠시후 광역피해 이런막 올리시구요? 띠즈온꺼? 띠즈온꺼? 뒤에 있는데도 중첩이 안쏘있는데 이거 뭐지? 중첩 높으신분들 들어가세요 톱템님 가시구요 필러가 걸렸네 묵겁 들어갔구요 다음에 아르닐님 희선주제 주제 들어가나? 이제 해제 보세요 잠시후 광역피해 이연막 주시구요 중첩 높으신분들 앞으로 와요 전구 하나 돌리죠 재활 쓰셨네 아팠어요 너무 방금 바깥쪽 광역으로 뛰세요 수확 빠지시구요 칼날 피해요 바닥 피하세요 어구에구야 맞았다 딥업 없는분도 뒤로 좀 나가줘요 상타 때문에 앞으로 좀 오세요 공포 쓸려요 뒤에 계시면은 지금 반대 쓰는거 아냐? 중첩 없는분도 뒤로 가시구요 아니 지금 말고 환영복절 잠시후 광역피해 롤롤이 검기좀 때려? 검기좀만 때릴게요 칼 지금 블러드 주시구요 해제 보세요 반지 바로 돌려요 반지 바로 돌려요 구토 미세요 이제 잠시후 광역피해 딥업 없는분도 뒤로 조금만 이따 나가줘요 수확 깔고 오시구요 수확 깔고 오시구요 칼날 피하세요 아이고 아 거리이 칼날 조심해요 검기 치세요 이제 안쓰지 한양복절 옵니다 4 3 2 1 내가 보니깐 싼유니꺼 대장비반 같은데 지금 정고치에토 먼저 올리시구요 흡선 올리시구요 본진 칼 조심해요 아 뭐 칼이 뭔데 힐 밀리면 미니님꺼 평온올려요 힐 밀리면 미니님꺼 평온올려요 가운데꺼 월안에 있는거 지금 이제 해제 보시구요 나 안아프네 해제 불제님 해제 힐걸이 안나와 형 들어와요 너무 멀리 가졌어요 어디까지 간거야? 쟤넬을 누리하고 질병 다 터뜨렸어 질병 다 터뜨렸어 질병 진짜 다 걸렸어 요번에 헌우하고 저기 올릴게요 헌우 올리고 깔고 오세요 헌우 올리시구요 헌우 올리시구요 바닥 피하세요 근데 근딜이 하기엔 좀 무리가 이제 디아 치세요 나올 때까지 디아 치시구요 나 나왔다 검기 원거리 분들 디아 좀 쳐요 고마워 고마워 5 4 잠시후 광역기에서 공포올겁니다 디즈형이 없나 ня 공포시 본사람깐 워생 어 맞는 자리였네 왼쪽으로 갔어 수화 깔면서 이동할게요 아우 이동하는거 아니야? 이동해요 세포 올려드릴게요 기고치 감사해요 디아 치세요 디아 검기 그만 쳐요 처음꺼는 좀 멀리 까세요 가능하면은 두번째께 위험하니까 환영복재때 반지를 쓰는거 환영복재때 반지를 쓰는거 아니요? 아니아니요 검기 그냥 다잡으면 되요 검기 다잡죠 빨리 나올수 있는데 알았으 7초 검기치세요 이제 검기쳐요 해제 보세요 다잡아요 반벽 까시구요 다잡아요 한마리들 안개지말고 빨리 꺼내지 상황봐서 정고 올리세요 필 밀리면 수확 올거에요 수확 멀리 깔고 오세요 바닥 피하세요 디아 그만치시고 디지용 들어와요 형 힐걸이 안나와요 이거 수확 안에 있는것쯤 먼저 좀 잡아봐요 검기 쫄에게 멀리 분들 저기 검기 쫄 쳐요 디아 그만치고 디아 그만치세요 디아 페이지 넘어가요 그러다 검기 이제 잡으세요 잠시후 광역피해 차카리였나 지금 희손 하나씩만 뿌려줘요 베르난도 도장님 아찔님 희손 하나씩만 뿌려줘요 지금 해제 보시구요 정고 돌려요 제.. 개인생존기 하고 오세요 생석 드시구요 오오 폭프로님 전부 할게요 쓸렸나보다 그치 아이 데미지 들어와요 이거 네임드 이격시켜줘요 네임드 안들어간다 잠시후 광역피해 피하시느라 아마 좀 움직이셨나 보네 아 난 이제 축정기인줄 알았더니 탱이 들어와있는거였어 이씨 이제 데리고 오세요 동굴 쪽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수화 깔고 오시구요 개인생존기 쓰세요 위험하시는데 동굴 쪽으로 좀 네임도 붙여주시는게 좋을거 같은데 소라형 흡선올려주시구요 흠 재활은 편하게 쓰세요 띠쥬형 연막 정고 하나 있고 지금 헌호 올리시구요 정고치트 올려버리시구요 누구 나가셨는데 왜 나가셨지 흠 그건줄 알았어 아으 지금 거기 누군나 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뽀갖뽀가 그냥 타고 보여주기